내 아랍 남자들 내 아랍에 남자들 내 아랍 내 앞 거 그 아랍 쪽에 좀 뭐 지식이 있어? 많이 없어요 전혀 몰라요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 아랍 남자들은 와이프를 여러 명 둘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허? 일부 다 처제에요 여권 챙겨 몇 명의 와이프를 합법적으로 둘 수 있는 건가요? 합법적인 건 두 명 제한이 없다 정답. 정답. 다섯 명. 일곱 명. 네 명. 정답. 왜요? 코란에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나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는 여자들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해요. 책임을 져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네. 근데 지금까지도 하는데 그게 학법은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와이프가 허락을 해야지만. 아.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정실부인 재가가 필요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냥 그런 걸 하지 않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하나요? 정답. 아침 저녁? 두 번? 네. 정답. 세 번. 아. 정답. 다섯 번. 어. 미안. 나 다섯 번인데. 다섯 번 정답. 우리들이 맞았다. 나 아침에 4시 21분에. 5시 55분에. 12시 34분에. 4시 17분. 7시 14분. 8시 41분. 그렇죠. 왜 이렇게 애매하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까? 이슬람. 이슬람. 곳이요? 장소. 장소. 장소요. 사원 안에 있어요? 맞아. 이슬람 사원. 모로코 사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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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도에 혹시. 마타치마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은요. 평생에 한 번. 거기에 가야 돼. 오. 그렇지. 거기에 한 번 가야지 되는. 성지수로. 그쪽으로 절하는. 거기죠. 그렇죠. 어느 나라. 그쪽을 보고 절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영화에. 이거는 충무러. 이거는 충무러? 메카. 아. 그래서 뭐 뭐 메카는 뭐 이런 말이 나온 거구나. 천재다. 이슬람에서. 허락된 것을. 이거라고. 음식으로. 이거를. 얘기를 하기도 해. 이거. 그 음식이야? 하람. 올라가 주시는지. 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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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람. 그거는. 금지된. 카림. 어. 둘다. 카레? 네. 이거 비슷하게 말했어. 하랑. 하라. 하롱. 하롱. 하림. 하랭. 하랭.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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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스. 이거 뭐지? 할렘. 에. 앞글자는 맞았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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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이거. 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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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롱.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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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 할라. 할리갈리. 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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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이다. 할랄. 할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랄. 정답. 근데 이걸 왜 우리가 많이.. 이 점이고. 할랄 등식점을 많았잖아. 그래. 허락된 음식? 할랄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할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슬람에서 해도 되는 행동들 해도 되는 것, 허락된 것 이거 해도 돼요? 할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대체 할랄 대체 할라 대체 하람은 금지된 것 돼지고기엔 하람 소고기는 할랄 소고기도 이슬람 법도에 맞춰서 아! 걱정 없이 주기! 아! 고기는 한랄! 네! 약간 애매하면 그걸 물어봐. 할랄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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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방금 질문 드릴게요. 어,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기 전에 몸을 씻거든요? 네! 자, 몸을 씻기 중에서 씻지 않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입, 얼굴, 코, 손, 머리, 팔, 귀, 목, 다리, 팔, 겨드랑이 어, 너무 많아요. 정답! 자, 이 중에서 씻지 않는 부위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 너도 말해. 정답! 머리! 땡! 귀! 저 궁금한 게, 생각! 샤워를 하나요? 하하하하! 샤워를 하지 않아요. 그 사원 옆에 수소 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같이بة시잖아요. 그래서, 성원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기도를 하기 전에 이걸 씻어요! 말씀하신 부위 중에 한 부분만 안 씻는 거예요? 정답! 절으랑이! 하하하하! 정답! 모든 부위를 세 번씩 넣는 거예요? 되느라, 몸을 정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웃음. 오늘 하루 바람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가 간단한 아랍 상식 퀴즈를 해봤는데요 다음 이 기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랍 상식 퀴즈